경의선 폐철길을 숲길로 탈바꿈시킨 경의선 숲길공원, 이 가운데 연남동 구간은 연트럴파크로 불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쓰레기 때문에 몸살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개통된 연남동 경의선 숲길입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 빗대,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며 홍대의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밤이 되자 산책로는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아예 자리를 깔고 여기저기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꽃에 빈 병이 나뒹굴고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 안쪽에는 쓰레기를 버릴 공간이 없어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는 안내문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없습니다. 개인 쓰레기 치우는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그냥 하나씩만 자기 것만 잘 가지고 가도 경의선 숲길 6.3km 전 구간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을 설치할 경우 더 지저분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푸른 잔디로 수놓은 산책로가 각종 쓰레기와 버려진 양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